여성군자 장계양 선생이 1670년에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경상북도는 음식디미방을 한쪽 분량으로 소개한 미래엔 발행교과서가 교과부의 고등학교 기술과정교과서 등재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보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디미방은 조선 중후기 경상도 양반가에서 실제 만든 면, 고기, 술, 나물 등 146가지 접대용 요리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교육청과 학교에 교제선정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영양두들마을에 올 연말 추모관 건립에 이어 전통음식체험관과 한옥체험관, 장계양체험로드와 장계향상조례재정 등의 추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